지내친건 낙영실장이지! 이게 지금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해? 왜요? 피씨 문제잖아, 피! 나도 누구처럼 웃기게 입혀서 막 보내버리려고? 그래? 나 진짜 이런... 까탈은 무슨... 생각보다 무거운 사실을... 재밌게 생각해볼까? 이거 너무 넓은데... 사랑하는 게... 다음은 가족 크림이라며 애들 발라줬으면 큰일 났을 때 더러운 걸로 먼저 봤어 지금 난리 났어 쌀쌀한 반응 부모님 부모님 방송국 좀 보고 계세요 부모님 아 그럼 쌀쌀한 문자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엄마가 일하는 곳이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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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